ousseau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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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 왔어 나 여기 왔어 천리다양에 나 여기 왔어 나 여기 왔어 나 여기 왔어 천리다양에 나 여기 왔어 이대로가 하고 싶은 대로 맘대로 나대로 저대로 이대로가 하고 싶은 대로 맘대로 나대로 저대로 후퇴하一下 나 여기 왔어 나 여기 왔어 천리다양에 나 여기 왔어 나 여기 왔어 나 여기 왔어 나 여기 왔어 천리다양에 나 여기 왔어 멘대로 mesa 기 orchide 오히려 좋다. 하루가 길어. 오! 갈랐다. 고춧가루. 지금.. 짐은.. 지금 살가 끝났나? 문이 닫혔어. 일단 장구가 없고. 왜 없지? 악기가 안 나왔다. 악기가 안 나왔다. 아니 캐리어는 다 나왔는데. 일단 안 온 거 같고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안 와라. 안 와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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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비켜주면 맥시 이런데 너무 억양이라. 진짜 고마워요. 어머나 털이 어떻게 저렇게 윤기가 잘해. 꼬리가 신기하게 생겼어요. 프랑스 고양이는 다르네. 프랑스 고양이는 다르네. 프랑스 고양이는 다르네. 저희 반대로 찍어봐야 돼요. 이렇게? 오늘의 만찬 자리고요. 프랑스 고양이는 다르네. 잘 찍어주세요. 프랑스 고양이는 다르네. 얼마나요? 네? 질릴 때까지. 질릴 때까지. 정말로 거의 다 옮나요. 왔다 오세요. 여기 여기 여기. 고구마. 고구마 알아서 주세요. 이게 여기 여기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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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세요. 여기 맛있게 드세요. 여기 맛있게 드세요. 나무석ी가름라곤 먹기 Sex. 랩니데? 저희가 지금 공연? 공연하러 떠나고 있습니다 랑드 아는 게 없어 말할 게 없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오디오가 비져? 오디오가 비는 스타일 아닌데 아쉽게 정말 한 번도 없네 언니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 공연? 네 항상 준비되어 있죠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소감 한번 부탁드릴게요 화이팅 화이팅 저희가 공연하는 공연장입니다 공연장 조명 괜찮은데? 생각보다 그치? 멋있네요 연비씨 수감이 어떠세요? 수감이요 공연을 앞 떨려요 떨려요 아 프랑스 말이 안 통하니까 그니까 걱정돼 사실 약간 유튜브 안 되니까 약간 범죄 바보 되는 기분 아 말할 때 뭐라 들어 어 아예 저들도 못 알아들어 우리만 괜찮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는 거였어 어 저거는 좀 더 잘하니까 저는 약간 범죄스 저는 약간 범죄스 그리고 저거는 범죄스 그리고 이 범죄스 아니면 안 네 어 어 네 어 저건 자세히 사용해보니까요 제가 자세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버터링을 Посмотрим? 네! 자세히 동영상에 만나면 계속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요 동영상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요 시작! 다시! 다시! 안이 놓지는 못하리라 아니 아니 안이 놓지는 못하리라 아! 그리고 여기 이걸 사용할 수 있을까요? 돈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돈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뭐가 안나와? 배터리가 바뀌었어? 제가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내가 사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용할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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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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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영광이고 내가 여기 와서 그냥 너네들에게 선물로 준비했다. 제가 짧게 들어. 그래 그럼 너가 멘토를 할 때 내가 깔고 있을게. 전주로? 응. 갑자기 우리 전주로. 아니 너가 멘토를 하고 아 멘토를 해서 공주를 하면 그때부터 들어. 그때부터 들어. 공주하지 저녁에. 그럼 그럼. I know that I know that I could hear a present for you so please enjoy everything. I know that I can't do it. I can't do it. 가능해요? 가능해? 진짜. 네. 니내로. diversion 다 tandem. 더 비해ars에 구oin Vayne. 어. 폴더 아이디의 멘토ydon 모습만. 처음에 들었다 tycker? 종이 뒷듬지 않고 To핑你. 왜 불러냈지. 정말 sadnessstutCongressy.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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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왔습니다 여러분이 음악을 즐기고 싶으세요? 네 좋아요 여러분이 정말 얀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 노래가 되었거든요 아주 짧은 것 같아요 음악이 준비됐나요? 어... 네. OK, let's go. Let's go. Let's go. 어마풀가 시디메 맘 처음 아픈이 모렸대 우리 다음 곡은 나빌레라 which means like a butterfly we sing a beautiful scenery of spring with a butterfly and the next song is 사랑 타령 anyone know 사랑 in korean? 사랑 in korean 사랑 in korean I gave you answers we brought the love lyrics from 창분 타령 which is representative korean folk song we reinterpret it as a new song and feel your love and yeah feel your love by listening our song and then next song is 돈이로구나 means about the money this song about the money it is motif of 판소리 홍보가 and 서도 민요 it features funny lyrics and choreography so enjoy our song thank you thank you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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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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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추추가 흘며 매운 날의 마피가 나에게도 환영한 바보 올 추추가 흘며 매운 날인줄 하려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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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사랑 사랑이 아닌 사랑이란 게 무엇이냐 하이다가도 모래 사랑 하이다가도 모래 사랑 하이다가도 사랑 사랑 하이다가도 사랑 하이다가도 사랑 사랑 하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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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뭐